붕괴와 탐욕으로 타오르는 250인의 향로. 다음날 250명의 두령들은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여와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고라는 250명의 두령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중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명은 향로에 향을 담고 불을 붙여 250개의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50개의 향은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시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향로에 향을 담고 여와의 번지단에서 불을 붙여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와의 번지단 외에 다른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50명의 두령들은 어디서 불을 붙여왔을까요? 여와 하나님께서 250명을 한 번에 멸하시려고 한 것을 보면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를 붙였을 것입니다. 다른 불을 붙여 하나님의 종 모세와 대세사장인 아론에게 붕괴불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250명의 두령들이 여와의 재단에서 불을 붙였는데 붕괴 탐욕으로 악독한 향을 피웠다면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붕괴와 질시 탐욕으로 여와의 재단에서 불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미 악감으로 여와의 거룩한 불을 가져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급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붙이고 다른 영 즉 사탄의 영으로 상을 피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대적하려고 서있는 250명 앞에 여와의 영광이 급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와께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중재기도 모세는 즉시 엎드려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회중을 멸하시려나이까 하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하고 긴박한 기도에 회중에게 명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기를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대 이 악인들의 창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어린아이들이 장막문 앞에 나와 섰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채로 음부에 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모든 소유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와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와의 불이 나와서 고라와 함께 반역을 모의한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250명의 향로는 쳐서 편철을 만들어 번재단을 쌓습니다. 이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나단의 탈금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난동이 일어나자 곧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급히 회막 앞에 이르자 여와의 말씀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급히 엎드렸습니다. 긴박한 순간마다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미 무리 가운데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일어나 향로의 향을 담고 단에 불을 붙여 회중 가운데 서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단의 탈금에서는 그는 무리의 중간에 서서 기도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그의 향로를 가지고 경계를 만들었다. 모세의 그리스도적 중보 모세는 항상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시고 진노하시는 여와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죽음과 간구입니다. 민중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에게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민중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향로를 가진 아론과 엎드린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세상의 탐욕과 권세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형을 조차 멸망을 받아두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여와의 성막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법괴를 어깨에 메어 나르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성막에 꽂힌 법괴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더 높아지기를 탐했습니다. 법괴의 사명은 말씀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고라의 사람들이여. 말씀을 맡은 영광을 버리고 어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느뇨. 말씀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편질케 하는 고라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썩어질 물질과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대들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계 정치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 시대의 고라 자손들이여. 고라는 그 시대의 첫 그리스도 모형입니다. 감사합니다.